이 나이키 택배박스 열기 전까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실제 상품을 보지 못하고 이미지만 보고서 이제 공홈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쁠까? 아니면 별릴까? 열기 전까지가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은데 박스는 깔끔하고 예쁘네요 켈로키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관함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신발도 박스만큼 예뻐야 될 텐데 잘 봤다 반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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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